1m는 왜 1m고? 이걸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미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인입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뼈보다 조금 작으니까 한 1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뼈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cm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길이라든지 무게를 재는 측정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이런 미터라든지 그램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썼던 걸까요? 사실 이런 측정 단위, 미터, 그램 이런 것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온 과학의 역사, 정치, 권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측정법을 필요로 해왔죠. 이집트에 가면 보는 정말 거대한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죠.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걸 세웠을까 싶기도 하죠. 사실 지금은 기계라든지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이런 건축물들을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이거를 돌을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돌의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길이를 측정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었던 길이의 단위는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을 폈을 때 중지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로얄 큐빗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파라오의 팔꿈치서부터 중지까지 거기에 플러스 한 병을 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로열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파라오의 팔을 단위로 했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큐빗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들리기도 하죠. 일반적인 큐빗은 실생화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또 로열 큐빗은 종교적인 건축물 조금 더 고귀한 것을 만들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길이의 차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대단한 권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도 황제의 발길이 뭐 이런 것을 따서 피트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대에는 인간의 신체에서 측정 단위를 가지고 온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신체가 별로 변하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도 있죠. 허리둘레만 빼놓고요. 그런데 이 팔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파라오가 바뀌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측정 단위도 함께 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일관적이지가 않고 조금 혼란스럽고 난잡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잡했던 측정 단위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전에 프랑스에서는 무려 25만 개의 다른 단위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파리에서 사용되는 피트와 보르도에서 사용되는 피트가 같은 이름인데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단위를 일원화시키자라는 생각이 나왔는가? 사실 그 시기는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졌던 개몽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단일성을 가진 국립국가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또 평등, 모든 이들이 똑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뭔가 사회 정의의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과학기술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내다 팔면서 단위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가픈 상황을 닥치게 되죠. 더불어서 치밀한 측정을 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나의 단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90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단위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라는 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단위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구의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길이의 천만 분의 일을 1미터로 하자는 것이죠.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지구의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길이를 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남자가 소환이 되는데요. 한 명이 천문학자인 랑브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지도 제작자인 메슝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좌우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무려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99년 금속으로 만든 미터 막대 그리고 킬로그램 실린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던 개몽주의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기본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거야 뭐 니들 사정이고 우리까지 그걸 꼭 사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심지어 프랑스 내부에서도 몇 대째 지금 사용해오던 전통적인 측정 방식이 있는데 지구의 몇만 분의 일? 이거를 우리가 왜 꼭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말이 꽤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만들어놓고 지지부지하고 있다가 이 미터법을 전 유럽에 퍼뜨린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대 국가를 설립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나폴레옹이 법점만 펴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터법도 자기가 정복하는 국가들에 가서 퍼뜨린 겁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일부까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미터법을 쓰게 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프랑스의 혁명사상, 평등 뭐 이런 것을 퍼뜨린 것도 같지만 사실은 그 거대한 제국을 운용하는데 하나의 통일된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실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요. 그리고 빈체제의에서 왕정이 복구가 되고 그리고 구체제가 돌아옴에 따라 미터법도 퇴보하게 됩니다. 왜냐? 미터법은 혁명의 산물로 간주됐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미터법에 익숙지가 않았고 옛날의 전통적인 측정 방식을 선호했다는 게 또 큰 이유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쓰는 미터법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철도, 무기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정밀한 측정 단위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실은 그때도 미터법을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과학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상업에서도 미터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였어요. 철도가 유럽 대륙을 이어주고 그리고 증기선을 따라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스웨즈 운하가 뚫리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또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1990년대 이후를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시기에도 무역이 급상승을 했어요. 1800년에는 전세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3년에는 전세계 GDP의 14%가 수출에 의한 것이었죠. 지금보다는 10% 가까이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100년 전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아 그 시기도 거의 세계화에 가까운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 시기를 두고 첫 번째 세계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역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다른 것이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환사를 하다가 착오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아니 이 제품 크기가 다르잖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단위를 하나로 일어나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무엇으로? 미터법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1875년의 미터 협약입니다. 초기에는 17개 국가가 모여서 미터법을 쓰기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 도량형국을 설립을 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터법은 단순히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측정을 위한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동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미터법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우리도 옛날부터 내려주는 전통적인 측정 단위가 있죠. 뭐 치라든지 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 3.3cm 정도가 되고 척이라고 하면은 10치 즉 10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훌륭한 장군님들 얘기할 때 구척장신이었다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19세기 말로 가면서 도량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94년 가보개혁 당시에 이 도량형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면서 미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측량, 측정, 도량형 제도의 표준화를 담당했었던 평식원을 뒀다고 하죠. 현재 국가표준 측정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옛날 측정 단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 한근 하면은 600g, 3.3제곱미터를 여전히 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터법을 받아들인 것은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하면서입니다. 미터협약에 가입을 해서 그 단위를 쓴다는 것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이런 측정 단위에는 권력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은 패권국가 혹은 강대국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미터법이라는 것이 결국 서구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구가 주도하는 질서와 문명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미터법을 안 쓰고 여전히 파운드라든지 피트라든지 자기네 것을 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인치나 피트, 파운드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옛날 영국에서 받아들인 것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미터법이라는 것을 따라가면 왠지 대륙의 유럽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고요. 사실 미국이 1866년부터 미터법을 합법화한 이후에 꽤 여러 차례 아 우리도 그냥 미터를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포드 대통령 때에도 이걸 좀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되죠.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왠지 미국의 국가 정체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묘하게 애국심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왜 이걸 바꿔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패커국인데 뭐 우리 쓰고 싶은 거 쓰면 되지. 배짱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1966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미터표준기 1조를 선물로 줍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두고 근대과학기술의 상징이자 한국이 산업국가, 경제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 필요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보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선물한 이 미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시대를 좀 살펴보면 당시는 냉전시대였죠.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과학기술이 더 우위에 있다고 경쟁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동맹국의 과학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단순히 원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었죠. 이를 두고 사이언스 디플로마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기술, 측정기술, 원자력, 그리고 우주항공기술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 미터기와 같은 측정기를 선물 받은 국가가 한국, 필리핀, 브라질 같은 미국에게 중요한 우방국이거나 동맹국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측정 단위를 공유한다는 것.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 함께하고 그 질서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침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한 단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던 때였죠. 그리고 당시에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필요하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측정기를 선물을 받고 또 그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방산, 전자, 화학, 에너지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측 표준과 정밀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 되었고요. 한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죠. 아, 그렇다면 현재 1m는 250년 전 프랑스에서 측정해낸 그 1m가 맞나? 아닙니다. 1983년 국제 도량영총회에서는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훨씬 더 발전된 과학기술로 보니까 이게 정확치가 않은 수치였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정밀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한 단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의 거리가 아니라 빛을 이용을 해서 미터를 계산하기로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가 1m입니다. 빛의 속도를 고정된 값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아주 정확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후에 킬로그램 초, 암페어들도 재정의가 되죠. 그러면서 과학, 항공, 군사 등에서도 굉장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도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GPS라든지 양자 컴퓨터용 측정 기술, 또 광시계와 같은 고정밀 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산업, 그리고 일상까지도 정확한 측정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m, 1kg, 1초와 같은 단위들이 숫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신뢰 시스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2025년은 미래기술에 기반이 될 미터 협약체결 150주년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인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